지금 시간 새벽 5시 20분 주재원 대니차가 픽업하기로 온 장소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강아지들이 잠이 깼어요 저는 여기서 만나기로 했고요 갑자기 사업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니스노트 아쉽네 오늘 델리는 187 양만평입니다 휴게소에 와있고요 화장실 잠깐 갔다가 은석씨와 저는 짜이를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상태를 보고 우리 두 직장인분들은 절대 못 먹는다고 생각해요 여행자들은 꼭 보내요 여행자들은 드셔도 돼요 주와 한번 가서 찍어주세요 오히려 알 수 있어요 위가 너무 빨갛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끓였는데 오늘에 온갖 와 이곳에 온갖 한 곳에 왔어요 이곳에 온갖 한 곳에 왔어요 아 이거야 맛있어 맛있다 아 이거야 이거 맛있네 맛있어 어차피 끓였는데 뭐 너무 조용해 자 이제 타지마 탈락구에 도착했고요 서기는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우리 세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에서 30-40,000명을 가게 될 거고 오 잘할 수 있네 오 잘할 수 있네 오 잘할 수 있네 지금 저는 여기 아그라의 타지마 알에 와있고요 오늘 저의 타지마 알의 영상은 좌충우돌 그런거 하지 않습니다 살라만 네 쾌적한 투어를 진행할 겁니다 오 다시 크라 저의 타지마 알 수 있네 저의 타지마 알 수 있네 저의 타지마 알 수 있네 엔트랜스 이렇게 입장률은 1,300입니다 그리고 무슨 카드가 있다고 그랬지? 아다르 아다르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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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제꺼 아닙니다 어떻게 나는 걸로 할거에요 뭐 안보겠죠 뭐 저기 생겨내면 너무 좋은거 같아 또 갔으면 못 알아볼거 같아 자 현재인 아다르카드를 다른사람꺼를 가져와서 60루피에 들어가게 될거에요 여러분 타지마는 책 가져가시면 안되고요 이거 꼭 먹자 좋은거에요 고맙습니다 그렇 Sure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신발 아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요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너무 보컬요 한국에 있는 거 사진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이 방향이 있구나 이 부분은 이 공간이 있습니다. tough forever? 부대 자. 부대 자. 부대 자. bear.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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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절! 소절! 샤아젠하 예. 매직 포토를 찍어준다고? 네. 네. 꼭 물어봐. 예. 매직 포토를 찍어준다고? 매직? 네. 그냥 같이 가. 네. 매직 포토를 찍어준다고? 매직 포토를 찍어준다고? 어떻게 할거지? 한나라마다? 아주 좋아요. 와우. 열심히 사진을 만들어준 우리 가이드. 이게? 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충우돌의 예인도스러운 이야기는 저에게는 없었던걸로 아름다운 타지마 문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스트만 남겨놓는걸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로 돌아가야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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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